오케이, 진짜 빨리 와줘야 돼. 뭐야 이게? 이게 뭐냐고 이게. 네, 오늘은 도겸이의 1분 7초 챌린지를 해볼 건데요. 도겸이의 챌린지는 나에게로 와 입니다. 지금 이제 제가 자판기 앞에 있는데 음료수 사 먹을 돈이 없어요, 지금. 그래서 이제 멤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돈이 없다고 자판기 앞으로 와줄 수 있냐? 이렇게 전화를 해서 끊고 난 후부터 이제 초세요. 그리고 1분 7초 안에 오면 성공입니다. 저는 디노한테 먼저 전화를 할게요. 아, 뭐 할 것 같은데 이거? 디노야, 그 형이 지금 맨 끝에 자판기 있는데 알지? 디노야. 형이 지금 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디노야, 지금 급하게 빨리 와줄 수 있니? 아, 카드 해도 돼 형. 지갑 대고 빨리 와줄 수 있니? 어. 오케이, 진짜 빨리 와줘야 돼? 끊자마자 빨리? 어? 시작! 1, 2, 3, 4, 아, 지갑 찾는데 1분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솔직히 진짜. 지금 이제 좀 아, 내 지갑 어딨지?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쯤. 가, 내 가방 어딨어? 이러고 찾고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자판기뿐만 아니라 음료수뿐만 아니라 도겸이 나에게로 와 이 컨셉을 가져와서 뭐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든 이제 멤버들을 저한테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그렇게 1분 7초 체크해서 마시힘. 마시힘. 어, 이거야. 뭐야. 형 지금 1분 7초 챌린지 하고 있었어. 형. 1분 7초 안에 네가 가장 올 수 있을까? 없을까? 뭐야 이게? 내가 지금 음료수를 먹어야 하는데 없어가지고 너가 되게 멀잖아 근데 1분 7초 안에 오면 성공이고 얻으면 실패 근데 이게 뭐냐고 이게 자 그럼 음료수를 이제 나 진짜 형 급한 줄 알고 엄청 뛰어왔잖아 진짜 급한 줄 알았어? 어 그래서 내가 지금 현금은 인서서 다행인데 인서서 다행이야 지금 54초 네 54초 걸렸습니다 너무 급하게 말하니까 도겸이 형이 도겸이 형이 진짜 급한 건데 감동이다 아 그래? 당연하게도 멀리서 저기서 아 뭐지? 어때요? 이러면서 올 줄 알았지? 멀리서부터 발소리가 들리니까 오 디노 아 당연하지 형이 그러면 가는데 왔는데 형이 안 보이고 카메라 보인세븐 카메라부터 보이니까 속았다 제가 음료수 먹고 네 어쨌든 도겸이의 1분 7초 나에게로 하는 성공 성공 누구 좋으라고 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좋으라고 뭐 마실까? 나는 형 뭐 마시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나 지금 왜냐면 나 지금 야 디노 야 진짜 지금 3천 원 있어 3천 원이잖아 차 교수님? 3천 원이 내 손에 있어 흘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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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노가 사시는 음료수 이게 참 형이 언제든 누르면 일단 달려갈 수 디노 진짜 감동이다 재미날 필요가 뭐 있니? 진짜 감동이다 이게 1분 7초가 정말 감동 있는 프로그램이야 코너야 이거 디노 뭐 먹고 싶어? 난 비타민 충전을 배울까? 그럼 비타 팔? 비타 충 야 비타민 두 개가 있죠 뭔가 이게 더 비타민 함유가 괜히 많아 그치 이게 뭔가 좀 이게 일단 식혜 오늘 이렇게 도겸이 나에게로 와 이렇게 같이 해줘 제목이 나에게로 나에게로 와 언제 어떤 상황이든 멤버들이 제가 전화했을 때 현실까지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퇴인데 정말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성공의 기념으로 짠 한 것만 할까? 짠 한 것만 할까? 가시죠 대기술로 저희 이제 가야 되니까 성공